아 저 교복 사진 제가 나중에 그냥 교복을 입고 찍어낼게요 죄송해요 진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강나윤 교복 사진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건가요? 진짜 보여주고 싶다 거의 이정도면 그냥 교복 지금 가져와서 그냥 가져와서 그냥 아 가져갔어야 됐네 동가에서 아 맞다 노래가 맞다 노래까지까지 떨리는 건데 맞아요 저 양갈래 사진도 약속했는데 약속을 많이 하셨네요 너무 귀여워요 양갈래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생각을 좀 해서 오케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겠어요 아래로 양갈래? 아래로 양갈래? 고마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양갈래를 하고 사실 도저히 못 찍겠는 거예요 찍고 봤거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제가 멤버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멤버들한테 보내기도 부끄러워서 이거 양갈래로 춤춥시다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 근데 진짜 약속했는데 양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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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 부려 억지 부려 나야가 나한테는 나야가 약속은 하지 않는 걸로 아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셀프를 좀 많이 못 찍잖아 여러분 다행이와 뀨엣 약속을 뭐 그래도 저희가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텐데 그중에 또 약속한다 또 약속한다 아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하고 까먹고 있을듯이 아니 근데 근데 약속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 건 약속 못해요 여러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